간다 고고고 깡 야 뭐야 이거 안돼 눈앞이 캄캄해졌다 완타 딜 개구덱인데 지금 니롤 없습니까? 이거 좀 타협이 없는 것 같은데 니롤 아니 이건 어떻게 태백악인데 니롤 안하고 깨면 2만원 추가 아니 이걸로 어떻게 깨 아이 뭐 어떻게든 되겠지 절힘 절대적인 힘 아클 개사기 캐니깐 어떻게 되겠지 아클 개사기 캐니깐 어떻게 되겠지 아클 개사기 캐니깐 어떻게 되겠지 일단 일단 이중타격 짚고 애들부터 다 잡자 일단 목은 잡아야 되니까 몸통 타격 혈안 혈안 윽 절단을 골 흘려보내기 흘려보내기 킹력 안내기 이거 엘리트 충분히 잡아 서주주 아니겠지 아 서주하님 됐어 이 정도는 귀엽지 철힘 캐니깐 아 아 너무 아프고 불조약 있는 아클인데 주얼힘 병폭 주얼힘 라가블린 다 죽었다 아 갓보수 뭐야 음악 돌려줘요 아니 완타 꺼져 완타 꼴보기 싫으니까 저리가 보스 슬라임이야 또라임 짱소크 짬퍼컷 완타 안할거야 그놈의 완타 이제 피포션 커먼 포션 됐어 역시 야 글 사기를 진아 보스도 슬램이죠 챔호 나왔는데 챔호 집을까? 똥뿜기 하나 넣을까? 갓뿜기? 킹뿜기까지 들어가면 수비카드가 너무 없는데 전장 챔호 이렇게 살까? 챔호도 애매하긴 한데 킹뿜기랑 전투장비 이렇게 살까? 아이 전장 사기 싫다 근데 또 막상 살려니까 얘들아 가자 그냥 킹뿜기 하나 썰까? 아닌데 킹뿜기도 필요 없는데 어차피 능이면 복수도 잡을 수 있을 거군 에이야 아 쟤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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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아 아 뭐야 이게 아 안돼 아잇 아니 이게 뭐야 잠깐만 아니 더러운거 봐 잠깐만 아이고 저리가 이것들아 이것이 드로라 절망편 갑분싸 어 재물 하나 더 넣을까 고기 덩어리 있어가지고 재물 하나 더 넣어도 되는데 재물 마렵다 님들 제가 재물이 너무 넣고 싶어요 어 성낙업 피포션이 40% 채운다 표식 잼나껍 엘리트 잡을 수 있을까 이거 계기하식 좀 약한데 4만원 4만원 잼나껍도 4만원 앞에선 의미 없지 흘리 하나 더 넣을까 메가트릿 늘 보내시던 계좌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슬더스 되세요 7 7 7 아 메가크리님 어제처럼만 해주세요 어제가 아니구나 아 뭐 그냥 하던 대로 주십쇼 딴딴딴딴 다다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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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따 킹붐기도 나서 난과 나나가 음 아 이거 공포 하나 넣어야 되나 엘리트 잡을때 좀 쫄리는데 아 뭐야 앞에 상점이네 잠깐만 이 탐욕스런 상점 주인놈 불풍기 샀으면 얘는 잘 잡았겠다 없어도 잘 잡네 어 몸박 나왔다 나와부러줘 몸박님 나와부러줘 근데 몸박 있어도 아직 약한데 3 3 3 3 3 정품 수내코 아크릴 이렇게 사깁니다 이도류 이도류 금속화 이도류 몸박 이거 사실 난이도 순으로 낸거 아닐까요 아크 사일런스 디펙터 워처 하나도 안맞잖아요 무비쳐 내 맞는게 하나도 없어 채식하는 아이언클래드 아 주내안뻐 잠깐만 재물 다 밑에있어 체력 엄청 많았는데 이젠 아니야 와우 역시 개보산 유도갈 녹아내리 아이고 감사합니다 화해형집어갈까 험한꼴 안나가려면 메가크리 마크 사일런스 디펙터 워처 슬더슬 메가크립 메가크립 갑자기 분위기 방음 몸박 하나 더 넣을까 어휴 고구마 버섯까지 고구마 버섯까지 죽는거 아냐 이러다가 쫄리는데 갑자기 쫄? 아휴 몸박 지금 도장이지 왜 쳐 캐릭 너무 재밌네요 언제 승천20 찍지 왜 쳐 암유가 일자리 감자편 이것이 바로 닉합시다 아휴 몸박 세브리더 무드키다가 제블만 빨리 나오면 될거 같은데 오오 긴장된다 아니 너무 빨리 나왔는데 와씨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잠깐만 죽는다 죽는다 오오오 어 심상치 않은데 어어어어어 심상치 않은데 심상치 않은데 재생포션 심상치 않은데 진정한 끈기 어 이 양반 또 나왔어 나이스 살았다 역시 빨강사기 맵 업살이라니요? 진짜 죽을 뻔했잖아 슬랩을 지금 맵 하나하나 통과하는게 고기인데 수막히는 접전이 벌어지고 있어 와씨 드로우좀 강정인데 하지만 어림도 없지 나이언클래드 경독 아클 주네 세네 진짜 강화할 카드가 너무 많아요 강화할 카드가 너무 많아요 아이언 그 레드 그 아이언 아이언 티어 흘레 강화하는게 맞나 흘레 강화하는게 맞나 재물 강화해서 진화 빨리 쓰는게 맞나 재물로 덱 빨리 빼는게 낫겠다 이제 자 저거같애 재물 밑에 계속 있는거 되게 무섭다 대충 이긴거 하죠 아 글쎄기맵 앗 고기가 불편하네 아니 재물 하나 더 무적? 3재물 갈까 2재물 자꾸 재물 밑에 깔려서 불편한데 3물 커피드리퍼 해도 되겠다 커피가 제일 낫겠네 아스트롤라베 그 집으면 또 트롤 할거 아니야 커피 달팽이 이거 카드 좀 많이 보자 일반목 바리케이드 나와도 좋을거고 소멸 관련된거 나와도 될거 아 무광각이 사실 저희롭거든요 세주 아 포샤 쓰고싶어서요 아이고 무광각님 아 무상의 재뿔 아 아 으 에 으 으 으 으 으 킹짱카체 무감각 이제 안나옴 하긴 둘다 게임 끝날 때까지 안나온다 지금 무감각이 맞지 무감각 하니까 생각나는게 저거 미처 아니 미처가 아니라 왓처 왓처 마음의 옷에 넣고 먹었지만 아클 카드가 잘나오는 이유 모든 카드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본질을 알고 계시네요 이제 불풍기로 탈출했는데 쓰레기 카드가 뭐가 남아있지 철회파동 정도 그나마 철파가 제일 무리지 않나 철파는 저곳 불짓만 봐도 대놓고 철파가 불인데 무감각 맨 밑에 있네 이거 그냥 철을 다 빼고 고기 먹자 아클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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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언클레드에게는 어림도 없지 나 이걸 못 잡네 킹력 안내기 지금 킹력 안내기 3장이지 와 7개월 와 7개월 아이 기봉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행복 감사합니다 들다익선 전투체면은 못쓸것 같은데 아닌가 쓸수있나 재물 3장에 불주야 간장이니까 전투체면 못쓸것 같은데 근데 다 털고 나면은 그때부턴 좋으니까 킹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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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근히 아직도 똥인거 같은데 7개월에 남은 캐시도 7천원 아이구 7천원 호흡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7개월에 7천원 아잇 재물 너무 많다 하지만 이 캐릭터는 아이언클레드인데요 과재물인데 이거 재물 너무 많다 영깃 육압 전함 이것이 아이언클레드입니다 쇼방 와우 다 죽어라 하하 하하 다 죽어라 하하 아이언클레드다 자 무장해제 무적 무적 뭐쓰지 무적은 템포 올릴 수 있을것 같고 무장해제는 안적성 좋아질것 같고 무장해제가 더 좋아비인데 무장해제가 더 좋아비인데 무적 무적 넣으면 엘리트 잡기는 편할것 같은데 무적 넣으면 엘리트 잡기는 편할것 같은데 무졥해제 무적 무적 무얼 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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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아비저금통 프로식 짠 에파리 기능성 아이 사실이네 안 먹어 봐줘 저 이상성 감독이죠 제물 의존도가 높아서 그런가 조금 쫄리네 아니 뭐 이정도로 쫄리면은 다른 캐릭터는 못할정도냐 암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ㅇㅁ 스 스 스 스 스 스 흘라익선이라지만 내장에는 충분해 오려보내기 약화 걸려있어서 달려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되나 아클은 줌넷에서 어 짱씨병 나왔다 잊건 없건 다 털어버린다 재물 강화할까 무감각 강화할까 아 행복 아 근데 상점아저씨 왜 불풍기만 팔아요 이 아저씨 이상한 사람이야 불풍기만 팔아 아 왜 불풍기만 팔아요 이사람아 딴거 좀 팔아 재물 퍼즐하면 괜히 핸드만 터지지 않을까요 재고설연의 상점아저씨 재고설연의 상점아저씨 이미 Caroline의 상점아저씨 자리없는게 너무 아쉬웠드나 reflect 그 자리없는게 너무 아쉬웠드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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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잉크병 경도 무... 불만 이대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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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